아우 속상해 내가 그랬잖아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 씻고 만지고 뽀뽀하지 말라고 말 안 듣고 나 웃긴 일에 취급하더니 결국 병나게 만들었잖아 너도 퇴근하고 들어와 손 안 씻고 만지더라며 하도 유난 떨지 말래서 나까지 그래줬단 말이야 그래 유난 떨지 마 괜찮아 뭐가 괜찮아 입원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하루 이틀 보자는 거야 너 걔봐 걔가 어디 아픈 애야? 무슨 애가 아프면 아프다는 표를 내야지 울지도 보채지도 않으니 그러다 말겠거니 엄마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? 너희들 다 이렇게 키웠어 한 번씩 아프면서 커 기운이 없는데 뭐 유진아 엄마 봐 엄마 왔어 유진아 놓고 가라 놓고 가라 하더니 하루만에 병나게 만들고 진짜 엄마 왜 그래? 염마 엄마가 일부러 병내 켰어? 엄마도 고달퍼 엄마한테 왜 그래? 서울로 가 여기도 병원이야 너 정말 왜 그래? 나 이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쫓아다닐 수 없잖아 쫓아다니지 마 걱정마 네 새끼 어떻게 안 돼 아빠 엄마 말 들어 너 좀 바보 같아 어? 엄마 말 들어 너 좀 바보 같아